오늘은 진짜 싱글벙글 여대 나왔다고 썸타는 남자랑 헤어지고 난리난 여자들의 근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남성들의 똑부러진 스캔 활용에 대해 보고 가시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인스티즈라는 여초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커뮤니티의 성향은 동덕여대 억게 생각해 라는 이 글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이 23개 달려있는데 노답이다 그렇게 라카치를 할 때는 뒤수습도 생각했어야 한다 라는 댓글이 첫 댓글이고 그 아래 댓글에는 온건하게 시위하면 안 봐주니까 과격한 시위 저지른 면도 있을 거다 하지만 수습 책임은 져야 한다 생각해 라는 식으로 fm인 듯 아닌 듯 아리까리한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바로 이 커뮤니티입니다. 시위가 과격했으나 여대라서 욕하는 기분이 든다 같은 식으로 이성적인 느낌이 들지만 동시에 fm니즘을 응원하는 여자들 자칭 중도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는 느낌 오시지 않나요? 아무튼 이 커뮤니티에 여대 나왔다고 썸타던 남자랑 깨졌어 이거 가망 없는 거지 라는 싱글벙글 글이 올라옵니다. 다른 팀 대리님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우리 쪽이 부당하게 피해보는 거 자기 인사고가에 악영향 끼칠 거 감수하고 목소리 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 실제로 인사고가에 영향 받았는데 되려 나에게 너무 늦게 목소리 내서 미안하다 해주더라. 사회 나와서 이런 사람 처음 받고 보면 볼수록 괜찮길래 썸타다가 우연찮게 학식 이야기가 나왔거든. 나는 여대라서 엽떡 허버허버가 인기 있었어요 한마디 했는데 평소라면 10분이면 오던 답장이 30분 1시간 2시간까지 안 오더라 갑자기 대리님과 나 사이에 벽이 한 5개 쳐진 느낌이었어. 이것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출근하자마자 따져 물었어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여대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러냐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자기 폰 보여주더라. 가족 단톡방이었는데 정말 딥한 커뮤니티 여성시대 메르스 갤러리 트위터 남연겔 덕후 같은 레디컬 FM들이 쓰는 질 낮은 단어들이 수도 없이 있더라. 대리님 여동생이 아버지한테 선 넘는 발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본인 동생이 뭐 여대 다녔는데 이렇게 되더니 지금은 연락도 거의 안 한다. 자기의 안 좋은 선입견과 일반화인 걸 알지만 여대 출신이라 하니 마음이 다쳤다. 자기가 여대 출신 애인 만나는 건 상상이 안 된다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꼬투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중하게 고개 숙이면서 자기가 못난 사람이니 욕하고 잊어달라 하는데 이거 가망 없는 거겠지? 정말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정술이 보일 정도로 고개 숙여가며 저러는데 욕도 못하겠더라. 라면서 여대 출신인 여동생에게 한 번 화끈하게 당하고 나서 여대라면 무조건 거르게 되었죠. 이 남성이 아깝다는 한국 여자. 그리고 다른 한국 여자들은 진짜 그 남자를 좋아하면 난 다른 여대생과 달리 착한 여대생이야 개념여야라고 어필하라. 라는 식으로 잠재적 fm이 아님을 증명하라 말하는 여성들의 재밌는 모습. 그리고 이글슨이 여성은 머리끝까지 화나서 출근했다 여대 이상하게 보는 이 사상이 글러먹었다라고 말할 예정이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대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 이글슨이 여성을 걸은 남성의 스캔 선구안이 진짜 십상타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여자는 화가 났는지 글을 하나 더 쓰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여대에 선입견 있는 남자 걸러서 다행이다 싶다 근데 속은 열불이 난다. 이런 인간이랑 썸탔다는 현타반의 여대 출신이라고 남자가 거르는 황당한 반반에 짜증나서 잠이 안 온다. 라면서 끝까지 여대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여대를 거르는 남자들이 이상한 거다라는 논리만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성분 스캔 진짜 야무지게 잘 뿌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야 그냥 여대 출신이면 일단 스캔 한 방 갈기고 보는 남성들의 똑똑한 행동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이글슨이는 여성시대 메르스 갤러리 남자 연예인 갤러리 덕후 트위터 네이트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여자 상위 20%이지만 상위 20% 여자도 저렇게 여대를 옹호하고 있다는 재밌는 사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대라면 일단 스캔 한 방 장전하고 뿌리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저런 여성을 거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싱글벙글 망해가는 여대의 인식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스캔 한 방 뿌리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맘껏 뿌리세요.